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누가 마중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저승사자? 천사? 후기 유대교 사상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선한 천사들이 받으러 모셔가고 악한 자가 죽으면 악기들이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의해인 이야기에는 검은 옷을 입고 무시무시한 모습을 한 저승사자는 있어도 죽을 때 나타나는 저승천사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임정씨의 하늘나라 음악소리를 듣거나 혹은 천사들이 자기 주위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자기를 시중둘 천사들이 이미 자기 주위에 와 있는 것을 본다. 당신의 귀에는 저 음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눈에는 저 빛나는 천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한다. 의인들의 임정씨에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든다면 악인들의 임정씨에 악령들이 그를 음부로 끌고 가도록 허락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악인들이 임정할 때의 무서운 형상을 보거나 두려운 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아 저기서 울고 통곡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 귀에 신음소리가 들리는구나. 누군가가 무서운 고통 속에서 울고 있어. 아 저 무서운 거 저 사람을 데리고 나가. 데리고 나가. 그가 나를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해. 그를 이 방에서 내보내줘. 이처럼 악인들은 임정할 때 겁에 질리는 경우가 많다. 조한 웨스터 헨더슨이 지은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세에 된 예수 믿는 소년이 복망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엄마. 우리 주위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 중 한 천사가 나머지 천사보다 더 예뻐요. 엄마는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걸 하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호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끝까지 말했습니다. 보세요. 천사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도 가까워서 만질 수도 있어요. 비로소 그 부모는 아이가 보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의사인 랠슨 박사는 불신앙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겪는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 의사로서 관찰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가는 불신자들은 아 저 무서운 사람 제발 그를 이 방에서 내보내주세요. 왜 그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기한 사람이 죽을 때는 천사가 마중 나오고 해기하지 않은 사람이 죽을 때는 귀신들이 그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누가 여러분을 마중 나올 것 같습니까? 나아가서 여러분은 누가 마중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천사가 마중 나오기를 원하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즉시 해기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신목회 개발원 원장 이중표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어느 날 아침 기침을 하는데 피가 쏟아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았더니 폐계력으로 폐 오른쪽에 구멍이 뚫려 피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주는데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그는 약국을 돌면서 수면제를 샀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수면제를 손에 들고 잠시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지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해골대들이 소리치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떴는데도 얼마 동안 그 환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또다시 지옥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결국 더러워서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고침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표 목사님은 지옥의 환상이 자기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옥의 환상을 받기에 보금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지역사위를 품에 안고 예수 믿으시오라고 외치며 간절히 전도했습니다. 매일의 백스터 목사님은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불가마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 첫 번째 크기와 같은 이 불가마 속에는 다른 해골 형체가 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목소리로 말했다. 주여 저에게 국료를 베푸서서 그들이 말할 때 비로소 나는 그 영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가 흐느끼면서 말했다. 주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곳에서 내보내주소서. 저는 여러 해 동안이나 고통이 있는 이곳에 있습니다. 간청하오니 저를 밖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가 호소하는 동안 그의 해골 형체는 격렬한 흐느끼므로 흔들렸다. 주 예수여, 이제 제가 지은 죄의 값으로 충분히 고통당하지 않았나요? 간절한 목소리로 타는 불 속에서 그가 말했다. 저는 죽은 지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너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나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 구원에 이루느니라. 너는 진리를 믿지 않았다. 나의 백성이 너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줬을 때에도 너는 나의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는 그들을 비웃었고 또 복음을 거절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기까지 했어도 너는 나를 조롱했고 또 너의 죄를 해결치 않았다. 나의 아버지께서도 내가 구원 받게 하시려고 많은 기회를 주셨다. 만일 그때 내가 들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압니다. 주여 압니다. 그 남자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지금의 해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심판은 끝났느니라. 남자가 이어서 울부짖었다. 주님, 지금도 해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제발 그들에게 가서 지상에 있을 때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도록 허락해 주소서 저는 그들이 여기에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을 누가 마중 나올까요?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